지루한 오늘의 아침이 부지런히 또 눈을 떴어 오늘의 가시거리는 뭘까 얘 입에서 제 입으로 커지는 말마들이 정신없이 한 바퀴를 돌면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어메세 무겁던 침이 오직한 새 지나쳐버리면 어떤 게 기다릴까 조금 설레는 것 같아 심심한 하루가 오늘의 오후에 난 기댈 것이 필요해 조금 설레는 것 같아 고생한 하루가 오늘의 오후에 난 조금 설레는 것 같아 심심한 하루가 오늘의 오후에 난 기댈 것이 필요해 조금 설레는 것 같아 조금 설레는 것 같아 고생한 하루가 오늘의 오후에 난 고생한 하루가 오늘의 오후에 오늘의 오후에 오늘의 오후에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